헬리팔스의 장녀로 태어나 부모의 불화 속 모친이 사망하고 서출로 전락되는 등 온갖 풍파를 겪은 메리 튜드는 동생 에드워드 6세의 사망 후 왕위를 갈취당하는 어려움을 딛고 끝내 잉글랜드의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데요. 불행했던 그녀의 인생에도 이제 서광이 드리워지고 있었으니 그녀는 과연 왕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즉위 당시 37세였던 메리 1세는 어릴 적부터 불행한 일들을 끝없이 겪은 탓인지 이미 건강이 좋지 않았고 작고 깡마른 몸매에다 근시 때문에 생긴 눈살을 찌푸리는 버릇과 그로 인해 생긴 많은 주름 등 외모 또한 볼품 없었는데요. 무엇보다 그의 부친 헬리팔스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 내 외부의 카톨릭 세력이 메리를 구심점으로 반발할 것을 우려하여 그녀의 혼사 제안을 모두 거절해버렸기에 불행히도 메리는 이 당시까지 노처녀로 남아있었습니다. 특히 어머니 캐서린이 이혼당하여 쓸쓸히 죽고 자신 역시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등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그녀이기에 메리 1세는 즉위와 함께 어머니의 명예와 그들의 종교인 카톨릭의 권위를 회복시킴으로써 자신들이 겪은 수모를 조금이나마 보상받고자 했는데요. 한편 메리는 자신이 자녀를 낳지 못할 경우 신교 성향의 이북 여동생 엘리제베스가 후계를 잊게 되어 있었기에 자신이 일구어낼 잉글랜든의 카톨릭의 지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카톨릭 교도와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 그로 하여금 후사를 잊게 해야만 했습니다. 여왕의 남편 후보로 처음 거론된 사람은 메리가 실제로 연정을 품기도 했던 레지널드 폴 추기경이었으나 그의 나이가 이미 50을 넘긴 만큼 무리가 있었고 대신에 그는 켄터벨이 대주교가 되어 메리와 함께 카톨릭의 부활을 주도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메리가 오래전부터 이미 염두에 둔 것은 물론 그녀의 구미에 맞는 적절한 청혼이 들어왔으니 청혼의 주인공은 바로 어머니 캐서린의 조카인 스페인의 왕이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카를 오세의 장남 즉 메리 1세에게는 오촌 조카로서 무려 11살이 어린 스페인의 왕자 필리페였습니다. 메리 자신 역시 어머니를 통해 스페인 왕가의 혈통을 이어받았고 잉글랜드가 카톨릭 국가로 복귀하는 데 있어 스페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에 그녀는 이 결혼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했는데요. 그러나 여왕의 혼인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그녀의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을 가리지 않고 일반 대중은 물론 추밀원 의회 카톨릭 성향의 신복들까지 전부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니 그 이유는 메리가 잉글랜드의 왕인 동시에 스페인의 왕비가 된다면 그녀가 외교 및 대내외 정책에서 남편의 뜻을 따르게 될 것이며 즉 이것은 잉글랜드 자체가 스페인에 예속되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메리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펠리페는 군주가 아닌 단지 자신의 부군이 될 것이고 주요 관직에는 오직 잉글랜드인만을 임명할 것이며 여왕이 남편 나라의 전쟁에 개입되지 않는 동시에 자신의 사망시 펠리페가 잉글랜드 왕위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을 명시한 결혼조약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만으로 외국 군주와의 결혼에 대한 불안감은 완전히 종식될 수 없었고 급기야 영국시 황금기에 기반을 닦은 대 토마스 와이엇의 아들로서 여왕이 결혼을 강력히 반대한 소 토마스 와이엇은 신교도인 엘리자베스 공주를 새 군주로 위시하여 사천의 병력을 대동해 런던으로 진격하는 등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다행히 반란은 진압되었으나 자신을 향한 이러한 군사적 반발에 충격을 받은 메리는 펠리페와의 결혼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으로서 자신의 결혼에 반대하는 세력들 즉 대부분 신교도인 그들에 대한 숙청작업에 돌입했고 이 반란에 제인 그레이에 붙인 서퍼 공작이 가담했음이 드러난 만큼 제인에게 권력에 대한 야심이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신하들의 강권에 못 이겨 잠재적 위험인물인 그녀를 처형시키게 됩니다. 한편 반란군이 위시했던 엘리자베스 공주는 런던 탑으로 압송되어 넉 달 동안 감금되어 있었으나 그녀가 거짓 개종 등 나름의 교묘한 처신을 보인 것은 물론 메리 입장에서도 설사 자신이 후사를 낳지 못할 경우 유일한 후계자인 엘리자베스마저 왕위를 잊지 못한다면 잉글랜드가 다시 내분 속으로 빠질 염려가 있었기에 결국 신복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풀어주었고 엘리자베스는 지방에 집거하며 후위를 기약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방해 요소를 제거한 메리 1세는 1554년 7월 웨스터민스터 사원에서 스페인의 펠리페 왕세자와 결혼식을 올렸고 2년 뒤에는 카를 5세가 사망하면서 펠리페가 뒤를 이어 스페인의 왕으로 즉위했으니 그가 바로 유럽 최강대국으로서의 스페인의 황금시대를 열게 되는 펠리페 2세였으며 그의 아내인 메리는 잉글랜드의 왕인 동시에 스페인의 왕비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렇게 카톨릭 교도와의 결혼이라는 1차 목표를 이룬 메리는 이제 로마 카톨릭으로의 완전 복귀라는 대개혁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즉위 열린 첫 의회에서 20년 전 이루어진 부친 헬리팔세와 모친 아라곤의 캐서린의 혼인 무효를 다시 무효로 선언한 메리는 헬리팔세 이후 제정된 교회법을 모두 폐지, 교황권을 부활시켰고 선왕 에드워드 6세 시절에 이루어진 성공의 기도서를 사용 금지시켰으며 쫓겨났던 카톨릭 주교들을 대거 복귀시켰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가까운 옛날 앰블린을 앞세워 어머니와 자신을 파멸시킨 신교들에 대한 대대적 복수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카톨릭에서 어긋나는 그릇된 원리들이 쓰여있는 책들, 즉 신교와 관련된 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를 엄벌하겠다는 명령이 내려졌으니 전체의 4분의 1에 달하는 신교도 사제 2천명이 쫓겨난 것은 물론 헬리팔세 시절 주로 성직자나 고위층이 처형되었던 것에 비해 그녀의 치세에서는 일반 서민층 남녀가 주로 처형되었는데요. 이러한 불길은 국내 교회의 수뇌부들에게로 옮겨졌으니 글로스터 주교 존 후퍼, 세인트 폴 성당의 사제 존 로저스, 로체스터 주교 휴 라티머, 에드워드 6세를 감동시킨 바 있는 웨스터민스터 주교 니콜라스 리들리, 잉글랜드 종교개혁의 상징이자 오랜 기간 켄터베리 대주교를 역임한 토마스 크렘머까지 끝까지 배교를 거부함으로써 화형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엄청난 탄압에도 불구하고 메리의 종교개혁은 결과적으로 실패했으니 우선 그의 부친에 비해 메리는 교회 조직을 다시 크게 재편할 시간과 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반대를 무릅쓰고 스페인의 왕자와 결혼한 메리에 대해 의회가 불만을 품었기 때문인데요. 더군다나 이러한 메리의 신교도에 대한 박해는 표적의 대상이 주로 고위층이 아닌 서민들이 됨으로써 불만을 산 것은 물론 역설적에게도 그 교회에 비해 비교적 짧은 역사로 인해 순교의 신화나 영웅이 부족했던 신교도 신앙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오히려 그들을 결집시키는 의회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처럼 짧은 기간 동안 귀족과 서민을 가리지 않는 수백명에 대한 무차별적 처형은 이를 지시한 여왕에게 피해의 메리라는 별명을 붙여주었고 이것은 훗날 붉은색을 띠는 칵테일의 이름 블러디 메리의 유래가 됩니다. 한편 이러한 민심에 불을 붙이듯 스페인의 왕으로 즉위한 메리의 남편 펠리페 2세는 대프랑스 전쟁에서 잉글랜드의 지원을 받기를 원했고 의회는 결혼 전 메리가 내세운 결혼조약 즉 여왕이 남편의 나라의 전쟁에 개입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내세워 전쟁 개입에 반대했는데요. 그러나 스스로의 약속을 무참히 저버린 메리는 의회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위해서 잉글랜드의 국익과 부관한 스페인 프랑스 전쟁에 참전했고 그나마 승리해서 무언가 얻기라도 했으면 좋았건만 전세는 끝없이 불리하게 돌아갔고 결국 비참한 결과를 낳았으니 백년 전쟁의 결과로써 200년간 지켜온 유럽 대륙 내 남은 잉글랜드의 마지막 영토 무엇보다 양모 거래의 중심지로써 국가 세수의 30%를 차지하는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잉글랜드민의 자존심 칼레를 상실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불필요한 전쟁 수행을 위해 백성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거둬들였고 그에 보답하는 작은 성과조차 내지 못하고 오히려 크나큰 손실을 가져왔으니 종교 탄압으로 인한 혼란과 더불어 경제마저 악화되면서 메리에 대한 민심은 끝을 모르고 추락하게 됩니다. 국민의 열렬한 성원 속에 즉위했으나 민심을 무시한 광폭 행보를 보이며 또다시 벼랑 끝에 서게 된 메리 1세 더불어 그 과정에서 여왕의 몸과 마음은 더욱 상하고 피폐해져 가고 있었으니 막바지에 다다른 그녀의 남은 생애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더 남아있을까요? 고통과 비른의 세월 속 광신적 삶을 살아간 여왕의 남겨진 마지막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공개됩니다.